안녕하세요. 옷 림빠에게 물어봐요. 림빠 인사드립니다. 저녁밥을 먹고 부랴부랴 작업실로 왔습니다. 왜냐하면 2시간으로 이렇게 거슬러 가면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메신저가 왔습니다. 궁금한 거죠? 림페 여러분 중에 한 분인 세댁님이라는 분이 내용을 보냈는데 내용은 두 달 전에 남편이 미싱을 사줬는데 사주고 아무것도 안 만드니까 매일 남편이 계속 깐죽댄다는 거예요. 너 미싱 뭐하냐? 팔아먹었냐? 이런 식으로 깐죽댄니까 뭔가 좀 미싱으로 만들어서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미싱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만들고 싶은데 뭘 만들면 좋을까요?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.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뭔가 쉬운 물건으로 좀 쉽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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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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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